우리 학교 오신지 몇 년 되셨죠? 마켓쌤은 출간체입니다. 학과 생활한텐 얼마나 되셨나요? 2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상 오늘 한 번호를 표현한다면? 감자! 감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작가팀 이름이 감자여서 온통 정신이 감자에 속여있습니다. 나를 동물로 뛰어나가면? 독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독기 아니고요. 사자의 신장에 가진 꽃기. 귀엽고 있는 펜트럭입니다.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작권 3번 포백벌링이 작가들에 대해서 호되면 사회에 나갈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에 희철하고 싶은 맛집이 있다면? 맥슘이라고 하는 맥주집인데요. 낮에 부패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면이 무한점으로 지켜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이식하게 될 것 같지 않나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학교의 매력은? 강남에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주시고 예습해 주시고 누가 할까 싶어요. 우리 방안의 장점은? 하루종일 TV를 받으러 공부가 다 안옵니다. 공부입니다. 나는 방송국보다 학교 가는게 더 재밌다. 5 교수가 될 것은 회원적이 있다. 내가 우리과 학생이라면 내 수업을 듣는다. 알겠습니다. 작가에게 손남이 하나 쓰면 있는데 인정하시나요? 손남이까지는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마지막에 흔들고 싶은 말? TV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일로 멀리 가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 보고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리로 한번 3개씩 갈까요? 서! 서, 서. 서, 정 서. 서. please! 진. 서 noodle